이렇게 커서 지나갔어 짜잔 라면 편의점 모인 24시간 I have my own pan 안돼 죽었어 아 그렇구나 싱이 없으니까 안 나와 저기요 혹시 펜 하나 있어요? 펜요? 쓰는 펜 아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 있어 이거 도서관이에요 이거 도서관 보다 더 깨끗했네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와 아 아 포장을 뜯다 끓는 물 550ml를 부다 뚜껑을 덮다 뚜껑을 덮다 뜨거운 물을 쏟아내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양념 양념 소스 타러 구워 소스 왜 많지 않아 뭐 우와 치즈 물 넣어 저기 파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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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엄무인가 제가 저기 성함을 다시 장교원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먹어볼게요 그거를 심사 많이... 자, 그거를 심사 많이... 자, 그거를 심사 많이... 자, 그거를 심사 많이... 와... 하... 좀 넣을게요 와... 어때? 와, 오랜만에 이렇게... 맛있게 먹었다 와, 이거는 시나면보다 더 맛있어 나 2022년 초 핵불닭이에요 와, 매워 와, 어이구 어이구, 발로 말간색 됐어 오, 으음 음 음 소스 다 밑에 있어 여기 왜 젓가락 거꾸로 써요? 이거... 괜찮아요, 어차피 또... 이거랑 이거 똑같아 소스쓰지기 오, 베이비 아, 좀 많아야 돼 이거... 단무지 아, 이거 김치 먼저 먹어볼게 나 지금 중국 김치이랑 한국 김치 잘... 알아요 음... 음... 응 음 음 음 dise ради penso 여기 precautions 이거 뭐 뭐? 참깨라면 많이 생각했잖아요 나 귀엽나?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나 오늘 아침부터 이거 생각했어 진짜로 이거는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 어... 하나 더 요즘 먹어서 맛있었어 이거인가? 이거 맛있어 넋구리 랩쿤 라면은 진짜 맛있어 근데 보통 랩쿤이 없네 내 눈 문제인가? 안 보이는데 혹시 그거 매사한테 했어? 이거 아마 인기 많아서 그래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자 그러면 계란 펩시 시럽 이거는 진짜 종료해 이거 계란 바텔 똑같아 나 처음 볼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거 이거 참깨 이렇게 마지막 넣어요 이거는 나 귀엽나 이거는 어떻게 맛있는 거만 들은 거나 봤어 이거 마지막에 게랑 어디지? 아 여기다 어 게랑 여기 어묵에 콩나물까지 투척 대쿠에 파가지 2분 30초 계란을 살살 붓다 비밀 기름을 넣다 고춧가락을 뿌리다 짱오무야 고춧가락 이거 진짜 맛있게 보여 아까 그거보다 더 맛있어 예에에에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소금 고춧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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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역원 고춧가락 고춧가락 호로로로는 음 오일이 고춧가락 고춧가락 오 맛있다 모잉인데 솔직히는 만약에 사람들 여기 뭔가 도둑 있으면 라면 도둑 있으면 어떡해요? 막 파 도둑 아니면 오물도둑 있잖아요 CCTV 그냥 항상 보고 있어? 한국 사람들 보통 도둑 안 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거 가게는 외국에 다른 데 홍콩에 카나다에 그런 거 미국에 있으면은 이거는 다 이거 없어졌어 라면은 다 아무것도 없고 포프하나 컴백 네? 아 조금만 조금만 올라가면 내 스타일 화장실 안이라도 조금만 샀어 맛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나중에 나 여기에 와서 그거 뭐지? 그거 뚝구리? 뚝구리? 룩구리? 룩구리 좀 좀 많이 많이 넣어주세요 너는 어디에 있을까? 어디서 무얼 할까? 난 궁금해 왜 이렇게 설레일까? 내 마음 말해볼까? όςart